스웨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이케아의 디자인?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렇다면 스웨덴의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칼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의 국민화가 칼라르손의 이야기와 작품을 담았어요 칼라르손은 주로 스웨덴의 목가적인 가정 풍경을 그린 화가인데요 편안하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을 풍기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예술가라 평가받죠 칼라르손은 오늘날 전세계 가구 시장을 휩쓰는 스웨덴의 회사 이케아의 정신적 모토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20세기 초 작품 속에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장식과 가구를 그려내 유럽사에 유행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의 작품 속에는 이런 세련된 디자인 요소들과 함께 소소하고 여유로운 일상들이 담겨 있는데요 책의 저자는 부교롭하면 떠오르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근원을 이 칼라르손의 작품으로부터 발견합니다 행복을 그린 화가 칼라르손으로부터 행복의 비밀을 찾은 것이죠 책은 크게 칼라르손의 성장기, 아내 카린과 8명의 아이들 더불어 그의 집 릴라 하트나스와 작업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목차에서 알 수 있듯 한 예술가의 거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죠 책은 라르손의 작품 속에 녹여진 각가지 장소와 인물들을 통해 그의 생애와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순서대로 읽다 보면 어느샌가 칼라르손의 삶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옆에서 라르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그의 화품과 그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녹여진 자세한 작품 설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라르손이 어떻게 예술을 시작했고 또 발전시켜 나갔는지 같은 예술 이야기부터 아내 카린은 어떻게 만났고 가족들과 집과 정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같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라르손의 작품과 삶의 이야기가 담백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담겨 있어요 특히나 행복을 그리는 예술가이지만 그에게도 크나큰 시련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 라르손의 작품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데요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박제한 예술가가 아니라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분 부분에서 라르손의 이야기와 그가 실제로 했던 말들, 주변 사람의 말들 모두 인상 깊었는데요 저자가 쓴 에필로그에 있는 이 문장이 제가 책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감정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앞으로의 내 삶이 칼 라르손이 그린 행복 같은 나날만 매일 찾아올 것이라고 소망하지 않는다 단, 삶이라는 풍선에 공기가 빠져 쭈그러질 때면 칼 라르손의 그림을 보고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꺼내어 구경하고 싶다 이 책은 여러모로 정말 특별한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예술가를 다룬 책은 많았지만 소설과를 에세이를 섞어놓은 듯 이야기를 건네는 책은 처음이었어요 주로 평전처럼 학문적이거나 아트북처럼 작품 위주로만 나열된 책들이 많은데요 라르손의 그림만큼이나 따뜻한 저자의 시선과 이야기 덕에 한 예술가의 삶이 정말 감명 깊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라르손의 작품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보통 그림이 많은 책은 이야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이야기가 많은 책은 그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책의 경우 그림과 이야기 모두 풍부해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도 글로 음미하며 이해하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치 칼 라르손 한 명을 위한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또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칼 라르손은 사실 잘 몰랐는데요 책의 이야기와 작품 덕에 단숨에 매료돼서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작품 생각이 나서 자꾸 들춰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위안을 얻고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또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깊게 탐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를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스웨덴의 국민 화가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를 리뷰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책이나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